안녕하세요 취미 프로파일러입니다. 벚꽃도 피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친구들과 불멍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불멍을 위해 화루대를 준비합니다. 고기도 구워먹기 위해서 그릴도 준비해줍니다. 그릴와 화로대의 점화를 시작합니다. 불멍하면서 고기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제가 간 곳은 물멍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네요. 잠시 쉬면서 친구를 기다립니다. 도착 1분 전이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고기 구울 준비를 합니다. 고기는 친구가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가 도착했네요. 역시 고기는 남이 사주는 고기 남이 구워주는 고기 불멍 가서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도 끓여줍니다. 라면도 끓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